저는 서울호서 호텔조리학과 16학번 김무경이라고 합니다. 저는 지금 그랜드 힐튼 호텔의 연예부에 들어가서 현재 일을 하는 중이고요. 결혼식이나 학회 시즌에 나가는 음식들을 조리를 하고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고가 올라오는 것 그리고 교수님께서 공고를 올려주시는 것에서 제가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들어가게 됐고요.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데 일을 하게 되면 팀 단위의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게 제일 다른 부분이기도 하고요. 저희 학교 분위기가 업장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짐 하나 덜었다. 그런 느낌이었고요. 후련했어요.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. 지금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태까지 이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도 자주 들러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서울호서 호텔조리 화이팅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